보험금 지급 절차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사고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최신관서의 지급 담당자에게 자세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진행할 경우 최신관서는 청구서류 및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최신관서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보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은 청구서류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